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부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. 돈을 더 벌고 싶어서인데 돈이 진짜 더 필요한 상황이면 노동 투입량을 줄이는 거죠. 월급 루팡 효율 최적화라고 하죠 최적화 진급이 누락되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더 못 올라갈 때 사표를 던지고 아 안 되죠. 돈 때문이 아니라 시선 때문인 특별한 명함에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. 무슨 위원 같은 3, 4년 전만 해도 월급 180만 원 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대한민국 금융대전 보관해주세요.